식준수 들어가시죠 빠바밤 신난다 신난다 빠바밤 테러 사이트 일단 프리즘 몰루표 카드 전경기 추가 빠바밤 몰루표 카드 프리즘 전경기 신뢰가 안된다면 두뇌냥이를 김어미씨 모자위에 올려주세요 김어미씨 캐릭터 위에 가로시 겜으로 가리기 문장 끝날 때 빠바밤 나오면 원하는 카드 한장 안 나오면 골칫거리 한장 아 너무 많아 잠깐만 뭐라고 뭐라고 병타락까지 낭낭하게 넣어주세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스크림 빛깔을 속삭이는 빠바밤 소리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소리가 거짓이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광기이장을 얻습니다 광기이장을 얻습니다 광기이장을 얻습니다 광기이장을 얻습니다 문장 끝날 때 빠바밤 나오면 원하는 카드 한장 안 나오면 골칫거리 한장 원하는 카드 하나 당신의 운을 시험해보세요 유물 빈 카드 추가 카드 결론 추가 빈 카드 결론 결론 뭐지? 명번 신선 가방 깔끔하게 기어 있는 카드 뭐지? 엠티? 닌자 둘룸말리젠 둘룸말리젠 기어 있는 카드 갑자기 닌자 두루마리가 하나 더 나타났다 니두 압님도 스네코 모드구나 랭크 카드 랭크 카드 가방 가방 아기 스네코 아기 스네코 베이비 스네코 뚜루루뚜루 뱀의 단지도 나와주시오 뱀 반지 아무 효과 없지 않아요 그래서 넣는 거겠지만 병번 신선 가방 병번 신선 가방 갔다 뱀 가자 뭐를 높여 카드 6개 추가 빠바밤 병번 신선 챙긴 김에 노갈도 가라라를 추가해주세요 뱀 뱀 뱀 님도 하나 더하라구요 못되간다 산성비가 돼버린 돈의 섬탑 벌써 유물 스물여섯개 됐어 Fred 우스wig 히히우물을 넣습니다 Dear What him 내 턴 종료시 2– dua 핸 preached diy 핸uls 할cipl 그비를 냥 begged whom 힝 shrimp 등의 스네코 오, 자동사냥인데? 앗 보임? 컴드? 아니 단장도 못 뽑겠는데 선행 선행 올루표 카드 짱마늘 뭐, 뭘 버려? 뭐, 무슨 카드에 나온거야? 아, 오케이 알이 6개라니 선불할 패럭 느낌 나니깐 기분이 묘하네요 알들 다 깨지라고 수리검 하나 넣어주세요 수리검 구나잇 구나잇 허보 아룸바의 휴대용 보초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모루표 카드 넣은 기념 느로스 선물보다리 3개 포켓 센트리 너로스 선물보다리 너로스 선물 세개 너로스 선물보다리 너로스 선물보다리 이러면 다 흰기 나오지 않나? 아리 대피도약 먼저 사귄대 땡큐 지금 R때문에 모자쓰기 모자쓰기 R때문에 플러스밖에 안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부족하신거 같군요 선신형상과 미라소는 선신형상 어? 미라소는 여기서 나왔는데 하나 더 얘 혼자 뭐야 방옥이 뭐였죠? 선신형상 이름 뭐였지? 이바 대바 대바봄 모자벗기 모자벗기 양손이 왼손인 허밋 양손이 왼손인 허밋 너무 휘기만 나오면 좀 그러니까 선물 하나만 지우시다 선물 잘가 발모 빠바밤 아 근데 아니 진짜 도대체 빠바바밤 소리 왜 들어가는거야 궁금해서 잠 못 잔다 이제 도착 도착 불쾌 안잠 수렴 스트레칭을 위해 모두들 기지개 한 번 솜 roz 두부레 조 스프 투의 요성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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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10이면 잘 타야지 따는 것도 이상하네 룬 10이면 채 룬 10이면 그런 유문은 없는데 건강을 위해 담뱃대는 제거 건강을 위해 담뱃대 제거 아씨 겁나 많아 이게 뭔데 씹떡들아 자동산이야 담뱃대 추가 실력으로 여기다가 띄우면 되지 않을까 재구성 썼다 재구성 선행 히트네 근데 그냥 구체를 안쓰면 되는데 음 우리의 결의 아신 도살 급하강 무지개 후복 데드맨즈 핸드 핸드 데즈맨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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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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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라손 까먹었다 이걸 정조준을 하네 짱짱센 전류타격 추가 언더 스트라이크 광기 이사 아니 내 턴 하지만 나쁘지않고 카치 카치 콜라 마시다가 칼에 걸려서 구분이 무지개 같으니까 무지개 한장 추가 무지개 한장 추가 바레들리기 공포 아우비님 12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개월 드디어 1년 구독 항공지능 아 아 미라손이라 사랑을 강화해 네 에드 다운골 본타든 본타든 고양이 10마리 추가 5마리는 원하는대로 5마리는 중과로 머리위에 아예 무르비님 만원공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애용. 파워 카드만 대충 잘 나오면은 다 때려잡겠다 굿라이터 인공물 판금 갑옷 재생 올려드렸습니다 두네이션은 중 tps 고사라 담배는 몸에 해로워요 모두 우면합시다 허밉도 굿냥 담배 압수 연금 혹주도 좀 쓰고싶다 저주 다비 대기 몇장인데 저주 간에 기별도 안가 외길 점탈 외길 점탈 지뮤 지뮤 고 집행유예야 발놀림 호식 전공 전공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포션은 거지같은 것만 떴네요 포션은 거지같은 것만 떴네요 에이? 에이? 소순추가 뭐 그릇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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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괭이? 곡괭이는 뭐죠? 아니? 카카 10마리도 함께 가요. 아이쉐님 만억 원 감사합니다. 카카? 카카 어디 있어? 카카 극구 되게 봉인된 엑조디아 추가 봉인된 엑조디아 이런건 마듀가서 찾아야 해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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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그만해 이제 이제 그만해 자리 없어 이제 카카 어디있더라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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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 가지고 놀페달원 5개 추가 대달원 유물이든 이미지든 상관없습니다 카카 감사합니다 리얼 카카 아 감사합니다 일자라는 석재 달력을 넣어주세요 일자라는 석재 달력은 없는데요 일 못하는 석재 달력 넣어드렸습니다 53장 2반 그림자 망토 딱같아 올림픽 카드 또 나왔네 규준 컷 수호자한테 곡괭이가 있어요 주식장소에서 채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석 얻어서 얻었음 아니 보석 스킬인데 노갈도 안받네 아니 보임 아드 버리지마 아 개트롤 미쳤다 리비아의 개트롤 어 잘못쐈다 요 요 요 요 복근 전지 복근 있는 허밍 에이 스크롤바 어디갔어요 없나? 방어할게 없어서 없는건가 으음 아이고 저넘어 하락처넘어 두개 쓸 때 천사 화가 를 저거 흔들놈이 끔탄 저주받은 무기도 저주로 취급 해주지 저주를 넣는건 직상하니까 저주받은 무기가 우리 친구머리 10개를 들고 왔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웬 총든 놈이 까까머리 10개 들고 오면은 겁할 듯 거주 받은 무기 어밋? 어쨌든 웨펀 너거 자기 체력 낚이는 쓰레기 화봉 육강령 화봉 신민첩 극열 이수가 아쓰 무슨 아카베코 메아리 워허우 사망할때의 체력 1로 살아남습니다 앗 윙부츠 덱 레드 브란즈 브란즈 덱 브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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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 탄도육장 에바인 림두 2개 제거 림두 2개 제거 림두 2개 제거 레드 림두 2개 제거 림두 2개 제거 으음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그거 아시나요? 청동자동인형에게는 망치라는 유물이 있어요.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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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어떡해. 아니. 고객센터왕 해야겠다. 그런지. 마렛. 뭔데요 이게. 미세소전을 두장 얻고 시작한다. 깍깍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싸우기 전에 상대가 저렇게 함성 지르면 지를 것 같은데. 전투의 함성 깍까. 디뮤. 어주를 모두 소멸시킵니다. 아 좋다잉. 개꿀. 개꿀. 이첼시킵니다. 아 굿. 이첼시킵니다. 이게 가지 험이. 어너머. 되게 센. 센 거 같애. 천신. 먹지 말자. 아닌가. 중절모 들고 갈까? 커피? 어차피 깍까 털 때문에 불피 될 거니까. 커피하면 될 듯. 이건 향결이. 악마의 영상이. 악마의 영상이. 어차피 깍까 털어У. 다른 끈. 캔야. 헤엄피 잔. 시. 스누보. 다. 다시. 조용. 다. 죠. 나작중 나만의 작은 중설모 깡 왜 그 충전은 묘 비갈기 등지처창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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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무수한 메아리의 오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클 몇 대림 5362딜 이펙트 카드 백헤드 넥 오모드 이펙트는 없네 뭐야 없어요 뭐야 없어요 길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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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허밋의 패션이 밋밋하기 때문에 눈물 모양 목걸이로 이펙트 추가 눈물 모양 목걸이 영어 시험 영어 시험 너무 어려워 과로시 마이크의 반 템포 느린 내용이 추가 가능한가요? 힘들면 지금 내가 고기 먹고 싶으니 고기 추가 템포 느리게는 못할 것 같아요 나비 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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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세장 세장 고기 뭐였지? 마시는 스파게티 추가 텍 에드 브란즈 점점 브란즈 뭐 추가였지? 뭐 빼먹었는데 아 뭐야 아 이 회전 세장 세개 릴릭 배드 다운폴 플레이어 뭐지? 아 뭐야 내 포션 슬롯 어디갔어 한 장 덜 뽑고 에너지를 잃습니다 아보야 에너지를 잃는 거잖아 규칙을 보십시오 암수컷 규칙을 여기셨군요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 이게 왜 죽고 깐까아 어? 아이큐준 까먹었다 아니 어떻게 저걸 뽑았냐 어허 어떻게 뽑았냐 그럼 에너지 있는거 미안합니까 백배터리 수단 디젤 턴 타임이라이버 럭키 본멸 가격 객 배터리 알겠어요 규칙대로 합시다 네 슛 화이트 락이 스냅코 뚜루루뚜루루 어 빛난다 모드 전환이구나 왜 모드 전환이 한판 한개 추가 이건 또 뭐에요 순차열의 관통사격을 넣은 채로 시작합니다 첨탑 눅대 눅대도 눅대야 눅대야 이상거더 눅대야 반똥셀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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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캠 방한캠 벌룬 아 아 아 잠깐만 규칙을 중수하세요 오규준 불타 다운폴미터 유물을 곤손에 싸서 드셔보세요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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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튕겨 이거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은 병에 들어갔던 거 빠지는데 폭발 엔딩 폭발 엔딩 첫 번째 병은 상관없는데 두 번째 병에 게임 중일 때 유물 정보 가능합니다 게임 중일 때 유물 정보 가능합니다 게임 중일 때 유물 정보 가능합니다 공모감기 공모감기 깜백골드 제거 기념품 구석 lig 공모감기 공모감기 그녀드 공모감기 공모감기 공모 Gab 공모감기 공모 감 שה 아 이거 떴네 5300개 내 600골드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한 턴의 잡음 오라이드 추가 오라이드 4턴 종료시 복사의 뽀블더미 맨이 놓습니다 입중 상태일때 에너지를 넣습니다 1강 상점주인 성대모사 해주세요 호호 으아 하하 호호 휘어드 라이디 예 집을 허허우 읍 너 자세 아위모 뭐야 히이카도 왜 이렇게 안 나와 대접 후 가면 너로스 하나만 적용되나 대기강 조기 네번째 서리 공동구성 유물팰류 너무 좋은 이가지 하나 미라손 두개의 채 아위모 아위모 시청의 편의를 위해 방어돌을 가리는 고양이 하나 조심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뭐할때 방해되는건 고양이 특입니다 너로스 퍼민 너로스 퍼민 너로스 해드렸습니다 뺏겨낸 데요 까는데요 눈축전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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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반복 와 풀 반복 뭐였더라? 으이씨 저거 재귀네 루프 자 겁나 약하네 이제 매턴 강을입니다 어허허 아니 피해를 왜 50 다줘 뭐지? 아 당림이구나 내 셈 감사합니다 왓처님 어뻐랑 강이남이랑 같이 있으니까 강이남 진짜 개수를 못낸 야원환자 득 의식용 단건 맞음 가다다다다 가다다다다 자자 237 심장을 이펙트 카드로 죽여서 이펙트의 강력함을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이펙트 카드로 심장 죽이기 될까요? 될까? 이펙트 카드 얼마나 있지? 펫카페가 된 검탑 함강 밑선 다 떨어졌네 대기부, 도기부 심장의 아기가 뭐죠? 보임 아 이거 포션 사진은? 심장 영턴킬 하하하하 방패 방패 무덕 사는 것 봐 악의 격수 악의 격수 아니 심장의 악에 내가 하려고 대기타고 있었는데 악의 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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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격수